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윤미향 의원 정의격연대 후원금 개인적 유용 의혹,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당직도 정지시킨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손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굴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리감찰단. 그런데 송혜영 의원, 윤미향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감찰단은 문자 그대로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도 설명했듯이 당내의 공수처 역할을 하겠다, 한마디로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미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의사결정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 윤미향 의원권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미 검찰이 그저께 불구속 기소, 수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권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동안 여론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 의원 2명만 일단 윤리감찰단에 넘기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홍골 의원과 이상직 의원 두 사람을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감찰단이 이제 당내의 검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원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해가지고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원권이 정지가 된 상태라는 현재 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측면인 거고요. 김홍골 의원과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당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겠다는 측면에서 윤리감찰단에 이렇게 넘긴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홍골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겠어요. 난처하죠. 난처하죠. 어쨌든 김홍골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김홍골 의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보편적인 일반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좀 미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우리가 비례위성 정당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실은 윤미향 의원 등의 검증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다 요약하다 그 당시에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런 검증 절차가, 당내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홍골 의원을 향해서 대단히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큰 부담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에서, 감찰단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 보고요. 아마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나서겠죠. 검찰이 나서서 결과가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는 과정을 최소한 보면서 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1심 정도라도 선고가 난다고 했을 때 헛되 유죄가 되면 판단할 일이지, 이걸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홍골 의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정치관계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3심 대법원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부포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감찰단 문제는 이낙연 당대표에게는 상당히 양날이 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또 김홍골, 이상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윤미향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라고 하면서 옹호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룹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임무를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이자 대권 후보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에 맞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친문 세력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 당대표가 지도자 깜이냐, 대권 후보 깜이냐 이런 판단의 영역까지 넓혀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단순히 저 세 의원을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 그런 판단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도 어쩔 수 없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많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3차 Cruise 작년 4월 작년 4월 작년 4월